이스라엘의 배달 날씨 너무 좋네 이 아름다운 산들 바람 아름다운 물 내 예전 도련님 시절이 생각나는구만 도련님 시절이 생각난다고? 당신 머슴이지 않았어? 날도 아름다운 날에 우리 삼행시를 한 번 해볼까? 갑자기? 김치킨으로 한 번 해보시오 그럼 나부터 선착을 하도록 하겠소 김 김치 치 하... 치 왜 그러시오? 미안하오 다시 가겠소 김 김치 이 맛있는 김치를 이제 알았다니 치 치가 떨리고 너무너무 긴 흥받네? 네 좋았소 감사하오 흥받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갈 걸 잃었소 잘해보시오 김 김종환 치 치 퀸 퀸한테 이쁜 바퀴 글러소 왜?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? 지금 뭐하고 있어? 빨리 와 지찍아도 해야지 아이고 잠깐만요 선생님 거의 다 왔어요 김치 아이고 참말로 총각 김치 뭐해? 빨리 아이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그냥 김치 오늘 백김치 가르쳐주는 이유는 백김치가 굉장히 당기가 어려워 아 그럴 거 같아요 백김치 잘 담는 사람이 김치를 최고 잘 담는 거야 오오 그리고 여름 김치 잘 담는 사람이 김치 최고 잘 담는 거 와우 겨울에는 모든 재료가 다 좋고 맛있을 시기야 김치 잘 담는 사람 1년 12달 똑같이 담는 게 명인이야 아 그럼 오늘 만들어볼 김치가 바로 백김치인가요? 와우 파이다 같이 꾹 뜨는 맛 와우 백김치를 퀸님께서 굉장히 잘 만드시나 봐요 그러니까 명인 됐지 와우 그럼 설마 백김치로 명인이 되신 건가요? 상도 타고 상도 타고요? 무슨 상 타셨어요? 진짜요? 상이 나는 저 끝까지 쫙 걸렸어 김치로만 대통령님 상만 못 탔어 아 그러면은 그 아래 장관상? 장관상은 몇 개야 와우 진짜 오늘 퀸님 장관이시다 큐 하나 둘 셋 큐 오늘은 배추를 절여야 김치를 담지 그렇죠 절이는 걸 지금 할 건데 소금이 제일 중요하잖아 배추를 중요하죠 이렇게 보면은 크고 죽은 게 다 사각이야 골라봐 사각? 사각이 아닌 거는 우리나라 소금만은 아니야 그럼 이거 완전 좋은 소금이네 좋은 소금이 아니라 우리 나라 소금이 진짜 소금이네 달다 소금이 달아 먹어봐 난 소금 달다는 사람 처음 봤네 좋은 소금이니까 우리나라 소금이니까 그렇게 해도 짜지가 않아 짜? 아니 짠 표정이 짓는데 짭조름한데? 짠 표정이 짓는데? 짠 표정이 짓는데? 짠 표정이 짓는데? 짠 표정이 짓는데? 이제 이게 간이 됐어 3분의 2 정도로 하고 2를 남겨서 이렇게 꾹 눌러서 이렇게 쫙 거게 이렇게 오오 그렇네요 눌러 열어 열어 이야 오 잘했어 잘했어요? 응 내 손으로 딱 이만큼이 반컵이야 딱 이만큼이 반컵이야 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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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 멋있어 그렇게 하면 다 옷으로 들어가겠네 아이돌은 또 멋이니까요 빨리? 응 엄마 치킨 아니야 치킨? 아니 원래? 한 3시간 반 정도 절여야 돼 김장 네 요거를 썰어 이제 파이팅 요기 하나 퀸 좋아하니? 당근 사랑하니? 당근 I love you you and me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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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좋으면서 또 그런다 에이 이제 우리 생각난다고요 나도 알아 근데 요기는 좀 크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쓸어 어슷썰기? 응 대현이 형 근데 혹시 채썰기 할 줄 알아? 그럼 레벨이 갑자기 높아졌는데?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쓰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얇게 쓰셨지?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백김치 담으면 이거 어떻게 돼? 아삭하죠? 아삭 백김치에 저희는 또 외국인분들이 백김치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피클맨키로 아 그러고 이게 백김치가 더 쏘는 게 더 강해 빨간 김치보다 그렇죠 백김치로 술 같은 거 먹고 할 때 안주로 쓰면 안주랑 잘 어울리겠다 응 그럼 술이 안챈대 오 유산균이 그렇게 준 거야 대현이 형 되게 필요하겠는데 김치 많이 먹으면 배가 안 아파 김치를 잘 발효시키면 유산균과 함께 유기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술을 마시면 아세타 알데하이드라고 해서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이 대사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유기산이 해주거든요 아 이번에 백김치 너무 맛있겠다 아 어 안짜는데 안짜? 응 진짜? 응 안짜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양을 해야 돼 맞아 맞아 간이 기가 막히다 배추가 달다 응 생강도 넣고 불 위에다가 하네요 응 마늘 넣으시고 자진 마늘 이거는 대추 이거는 액젓 액젓 새우젓 백김치는 저는 약간 물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걸쭉하네요 일단 물 만들어 부어야 돼요 아 알겠어 이렇게 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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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한 장씩 아 자 정성이다 김치 진짜 김치는 정성이네요 그럼 정성이 들어가고 맛있게 해야 또 맛있지 맛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딱 접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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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놔 이렇게? 어 말아 아이고 물 떨어져 이걸로 말아 이렇게 하나를 남겨 하나를 남겨요?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명 조금 넣고 이놈을 딱 한 다음에 이놈을 휙 감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? 얼마나 이뻐 이렇게 56년과 56분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 여름에 김치 이렇게 잘 담그는 사람 처음 봤어 아 도전! 도전! 그래서 여기는 어스러가게 했는데 어쩌여 여기는 마라둥절 동그랗게 그냥 그렇게 나만 향해 놨대야 그래도 괜찮게 했쥬? 괜찮게 했쥬? 괜찮지 힘이 더 낫네 장보다 요새 생김치 먹으면 식중독 같은 거 많이 걸린다고 톡 쏠 때까지 발을 가두면 유산균으로? 유산균으로 다 없어지는 거야 뚜껑 열었을 때 이게 퍽퍽퍽 퍽퍽퍽 빨리IAные 퍽퍽 퍽퍽퍽 어제뿽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 빵cado monopoly clamation 자, 여러분 인사 먼저 드릴게요 인사 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안녕하세요, 위아입니다 하이하이 네, 저희가 백김치를 만들었는데 백김치가 부대갈비하고 잘 어울린다고 해서 고기를 먼저 만들고 하지만 먹는 건 렛쇼타임! 렛쇼타임 채널을 구독해주셔서 우대갈비 먹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기를 구울 동안 대현이 형은 편마늘을 좀 만들어주세요 아, 오케이 올리브오일과 소금, 후추로 이제 싹 밑간을 해줄 거예요 요새 우대갈비가 엄청 우대받는데요 아, 진짜요? 네, 진짜로 아,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아, 호두요정님께서 김장지 맞냐고요 여기 안에서 다 저희 김장지라고 부르세요? 네 김장지 어때요? 좋아요? 저요? 네 전 너무 좋아요 난 형이랑 조한맹 하나 더 생겨서 좋아 우대받는 기분이네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 한 번 해주세요 장관상을 받은 백김치보다 더 장관인 것 같아요 아, 진짜 장관이에요 렌트 장관이죠? 네 본 건 있네요 아, 해본 적도 있어요 아, 그래요? 자, 여기서 딱 마무리 마무리 이렇게 딱 마무리 이렇게 딱 오오! 처음에는 여기를 먼저 구워야 돼요 아우, 진짜? 아, 소리 ASMR 한 번 할까요? 아, 좋아 ASMR 네 와우 좋아요 좋아요 나도 동한이가 구워주는 고기 아 제가 또 고기를 한 고기 하잖아요 또 동한이가 구워주는 고기 먹다가 다른 사람이 구워준 거 못 먹어요 또 대현이 형이 옛날에 제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응급실에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으로 응급실에 갔었어요 굽는 게 뭐가 어렵냐 싶겠지만 달라요 네 여기에 버터를 또 넣어줍니다 아 버터 중요하지 버터 와우 여러분 냄새 너무 좋아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냄새 여러분 냄새 맡으시라고 이야 대현이 형 이거 봐 비주얼 우와 와 근데 이거 맛있겠다 대현이 형 아 맛있겠다 마늘 구워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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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렇게 구웠어요 겉면은 이렇게 매우 잘 익었습니다 맛없어요? 충분해요 리액션이 너무... 조금 더 익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진짜? 오우! 오우! 오우, 너무 맛있겠다 와, 대박 사건 자, 이렇게 완성이 됐고 김치킨 모셔야죠 김치킨 모셔야죠 김치킨 이제 나와주세요! 저희가 또 완성을 했습니다 아이고, 잘했어 네 네 먹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선생님, 아... 어때요, 선생님?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, 진짜 딱 고기에 이렇게 해서 이런 쌈이 없다, 진짜 형부터 주고 네, 갑니다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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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안 찍어도 간이 맞지? 네 음... 음... 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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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드시겠는데? 고기, 와인, 백김치 삼위일체 안녕 안녕하세요 음... 음... 그리고 음... 으음... 음... 음... 으음... 으음...